자 이번 동작은요 46년간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걸 이제는 말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.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?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고픈 내 맘에 우린 우리 땅 위에 우린 우리 태어나네 아름다운 이곳에 자랑스러운 이곳에 살리라 하늘은 파랗게 구름을 맞지 못합니다. 하늘은 파랗게 구름을 맞지 못한다. 하늘은 파랗게 구름을 맞지 못한다. unity 아 와 아 너의 맘, 나의 맘, 나의 맘, 너의 맘, 너와 나를 한밤, 너와 나 우리 영원히 영원히 사랑 영원히 영원히 우리 모두 다 모두 다 그다시 다 좋네. 일단 말이 필요 없고요. 일단 한마디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만큼은 편리 맞습니다. 큰 박수로 하시기 바랍니다. 우아하게 등장하셔서 아주 걸쭉한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무대를 사로잡는 카리스마가 그냥 지배합니다. 압도적인 집입니다. 강호동 씨, 솔직히 놀라셨죠? 놀랐어요. 미모에 한 번, 노래에 한 번. 노래에 한 번 놀랐어요. 노래에 확실히 놀랐어요. 예전을 확실해요. 강호동 씨 얼굴 보니까 막 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힐이 나와요. 하느다 웅나서 이런 식으로 왜 마음만 아이고 뭐야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46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비로소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겠다 뭐가 있을까요? 저 목청은 음치가 갑자기 잠깐 노래가 간다고 나오는 목청이 아니에요 제기씨가 볼 때는 한글을 이제 맞고 해서 말을 아 되겠다 되겠다 이제 내 한글을 깨서 노래를 볼 수 있게 됐다 아직 저 매력 발산을 덜했거든요 제 모습을 제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다음 무대에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려야지 제가 46년간 지켜온 비밀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 돌리고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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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kt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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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s 우후 Far 한교육체 군따라라라라라라라라